지금 여기서 어떤 공연 하실 거예요? 드럼하고 북하고 같이 합동 공연할 거예요. 우와 드럼하고 북하고 같이요? 오늘 무슨 연주 하시나요 혹시? 세롬맨입니다. 세롬맨? 야 오늘 뭐 카메라가 막 세대에다가 와 오늘 컨셉이 뭔가요?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 일환으로 지금 북숨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. 그 숨예술단 박지혜 선생님이 한국의 숭모북숨 중에서 본인이 되참작한 북숨을 쓰고 있어요. 아 아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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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very proud. 자랑스러워요? 네. 지금 처음이에요. 광고 보는 거. 아까 찍으시던데요. 네. 저 인사에서 올려보려고요. 아 인사에 올리시려고요. 네. 너무 맛있고 제 친구들이 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 아 외국인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? 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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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시는 거예요? 네. 네.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에요? 드론 하시는 거예요. 네. 드론까지? 우와. 어디. 우와 드론이다. 회장님. 근데 이렇게 멋있는 연주를 이렇게 마켓 앞에서 한국 마켓 앞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달라스 한인 사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위안도 실어드리고 큰 용기를 드리려고 오늘 밖에 나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예 아 예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